진짜 이상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말은 워낙 많이 들어가죠.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인턴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전 직장에서도 상사분이 너무 출근할 때마다 뭐라 해가지고 보이면 잡아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사들의 특징이 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용봉을 항상 저한테 풀더라고요. 금풀이하는 사람.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스트레스 너무 돼가지고 그때 링기를 맞고 입원하고 그런 적 한 번 있었긴 해요. 저도 막 저희 회사에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뭐 업무가 뭐 이런 평가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끝을 다. 인격 모두.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이랑. 아니 현희씨 그때 완전 20대 초반 아니에요? 나이는 오래. 한창 일할 때인데. 아니 20대 초반이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 거예요? 어마이였어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데 어렸을 때 신인 때 뭐 그렇게 선배들 중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귀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제가 제 코너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되게 저를 좀 고깝게 생각을 했나봐요. 시기 싫다는 선배들도 많았겠지. 술 마실 때 진짜 뺨을 한 50대를 때렸어요. 야 니가 뭐 잘나서 그런가 싶다. 너 뭘. 근데 와 거기서 이제 화를 내거나 뭐 하극상을 벌이면은 뭔가 다 놓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참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대단하시다. 아유. 와 kadın